전남 곡성군이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비 44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. 전남 곡성군이 계획하고 있는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과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사업비 442억 원이 투입됩니다. 사업비 비중이 국비 50%와 도비 15%, 군비 35%를 투입하게 돼 다른 관광개발사업과 비교해 군비 부담이 적고 군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 다양한 교통수단 마련과 주탄한 해소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 사업의 연계성은 한글자막 by 한효정